발팽이 진짜 저게 말이 되냐 옥스발로 만들어놔 대체 저백투성이는 왜 쳐넣는거임? 공허보다 저백투성이가 꽉 세잖아 드로 감소는 씨 무슨 개초딩봄 아니 진짜 시간 폭식자 개초딩보스 아니냐고 뭐 보스를 졌다구로 만들었어 아니 보스 셋 중에 유일하게 약쥐 쏜다 걸고 유일하게 저백투성이 넣고 아니 옆에는 어지러움 공허넣는데 지가 뭔데 저백투성이던? 핑크색 쫄면을 구하기 힘들다면 까르보불닭으로 대체될 대체하면 될 것이다 까르보불닭볶으면 핑크색 포장이기 때문이다 부상화장 안 넣는게 다행 아닐까요? 우웩 그런건 다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 짐승 아 짐승 아 깨씨 아니? 하짐승 비행기? 아휴 이지 게임 중세 유럽에서는 카보스로 무장한 군인과 달팽이가 혈투를 벌이는 그림이 많았다 그만큼 달팽이는 공포의 존재였다는 것이다 그건 맞지 덤벼 왜 얘네만 만나면 불통기줌 고맙게 과연 슬투에는 달팽이가 나올까? 이 엔막탄 아이 저거는 피 못채우잖아 한 게임에 보초기를 세 마리나 잡아버려요 이번엔 불통기 없다 근데 아 개 초딩 보스 시간 포식자 진짜 아 진짜 많이 달팽이 쓸더스 이에는 100년도 늙은 달팽이가 노플갱어를 구해와서 100년 전의 달팽이와 100년 뒤의 달팽이를 동시에 상대하게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걔는 12장 써도 되잖아. 카드 300장 써도 되잖아 걔는. 심장도 들어감도는 안넣는데. 미친. 잔혹성? 슬롤 3장. 오호호호호호. 잘 나왔네. 정말 잘 나왔네. 왜 연락 다 넣었다갔다거리냐 저거. 뜨면 보상도 안주는거. 희망을 당기고. 희망을 당기고. 희망을 당기고. 희망을 당기고. 오오. 작은 상자가 괜찮겠는데 물음표가 개많은데 물음표에서 상점 나올 수 있으니까 고조맛겨 가야겠다 아 이거 어이씨 뱀 3024년 국부은하군 슬드컵에서 중 12 과론이니 핑핑이의 12초 경과시 턴종 기믹을 비벼서 뚫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나도 몰래 나도 몰래 엘리트 엘리트 가는게 낫겠다 작상땜에 물음표 갈라 했는데 요덱으로 엘리트 안가는건 좀 많이 아쉬울꺼네 어 어 뭐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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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3,024년이면 쓸더스 16이 나와서 시각포식자 중과로가 천년의 시간을 먹고 심장을 빼뚫는 엔딩이겠네요 심장...허접색 아카베코 아카베코 지옥불 버트 최면 아카베코 지옥불 못샀거든요 엘리트 가기 상점 가기 엘리트를 믿기 vs 상점 주인을 믿기 어허 식권 아니 얜 또 나왔냐 그걸 믿었음 드롭킥 왜 또 개노삼임? 어켜 안녕 알아서 친해지는 엘리트 았리트 못한다? Let us send you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개그지 같네. 저거 포션 먹었으면 잡았는데. 아 짜증나. 아유 빙신캠 또 소리가 나는 거 봐라. 아유 빙신캠. 게임. 3호 걸렀던게 이번판이었나 저번판이었나. 소리 안나는 거 봐라. 게임을 한파만 해도 소리가 안다나. 일찍 안거리고 싶다. 일찍 안거리고 싶다. 아유 빙신캠의 shoot. 좋아. 그 외지 jeszcze 된거. 근데 상점 한 번 나올 것 같은데 유준에 써도 됐을 것 같은데 유준에 써도 됐을 것 같은데 벨 나블넌손 와아 드릴! 드릴은 공짜로 줘도 안 받겠다 감사합니다 어 어 안돼 아아 몸 막 빡빡빡 모션벨트를 먹을 수 있는 근데 모르겠다 그래도 포션 벨트보다 손이 모르나 없겠지 다음벨트 광폭화 백렬퍼즐 백렬퍼즐 백렬퍼즐이랑 포션벨트면 포션벨트지 포션벨트지 갱년벨트 여뻑해 여뻑해 왜? 왜 하필 연타 해가지고 치하러 죽는데 아니 연타 패턴 아니면 되는거잖아 171딜은 너무 안 쏘 손 근데 저거 돈 다 쓰지도 못하겠네 챔호 빠따죠 챔호 그리즌 먹을만한데 문제는 전투가 이제 창방밖에 안 남았어 전투보강만 나옴 그리즈맨 쓰레기 우물이 걸어 추모 그리즈맨 나다 복수를 하러 왔다 아멘 아 아 에 돈 얻어봤자 별 달라지는 것도 없긴할 텐데 일단 뭐 공짜돈인데 챙겨야지 빌게이츠도 땅에 돈 떨어지시면 죽음 오오 고인다 또또또 또 어떻게든 엇갈려먹고 있는거다 어떻게든 말아먹을려고 됐다 이정도면은 골짱 닫았다 아닌가 아닌가베 어쩔수없다 함 쏘는 다음번에 전함쏘어야 했는데 화염 장벽 딜 카드로 손색이 없네 아저씨 여기 미트볼 주세요 운동 안하고 담배 필거지롱 지수가 없네 오 폐짐 이거 운동 안하고 담배 필거지 욕 없음 영폭풍? 영바리 진짜.. 질 자신이 없어요 내 신성 내 인공물 깜빡했다 신성 쓰기 전에 복보스 파워포션 쓰는 것도 가능했다 그러면 어쩔건데 이겼는데 내가 실수한다고 심장이 이길 수 있는건 아니야 과염장벽 2코 90들인데 안쓴? 염통 부위 132 영포 999들 이거 망개미네 아니 닉네임이 타락한 심장이잖아 이거 망개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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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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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쓴